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시간이 딱 열흘로 원래 둘째 초정도 돼야 진달래가 나 가요리에 나가거든요 하나가 아까 드리우면 그날 밤 자고 가면 저 카메라를 못 찍고 왜냐하면 스타리로 했으면 그래서 더 차가운 일이 더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음할 때 하면 항아리 내고 했던 그 맛이 다 틀리고 그 맛이 틀려야 나 혼자 다 더 맛있고 정답 정답 정답은 굉장히 흰팔이가 없으니까 나 혼자 와가지고 아 그냥 우리 아메사랑 진달래색 색을 입고 계시네 그렇지 그때 같은 너무 좋고 그래서 진짜 50표에 1, 2, 3 1, 2, 3 평생 이정도면 진정 엄청 멈추 아메사랑 oses 다시 가야죠. 고춧가루 이거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렇게 있고 한 번만 읽지 여기가 예쁘다 여기가 예쁘네